야 이거 6대 5가 비슷하네. 6대 5가 딱 할만하네. 형! 아까 형이 자폭을 했어야지 거기에 뻗치고 있어. 어디를? 우리 둘을 다 내버렸으니까 형 때문에 안 내려간 거야. 아니, 주위에서 들어오라는 거지 내가 자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 빡빡 죽으라고 그냥. 아, 우리를 죽어야 돼? 아, 죽는 역할이야. 죽어 죽으면 돼. 아, 죽으면 진짜. 아, 정말 쟤네들 만만치 않은데? 파이팅. 아,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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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아니, 어찌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오시나요? 아, 지금 게리가 심판 귀엽다고 난리네, 지금. 심판은. 시작할게요. 시작! 빙빡 빙어. 빙빡 빙어.